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오늘은 지방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실적을 보며 향후 배당금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24년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2024년 전체적인 실적 전망도 밝아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에 힘입어 분기배당을 정례화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하며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JB금융지주의 실적 전망과 컨센서스 등을 확인하며 2024년 배당금 및 앞으로의 주주환원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JB금융지주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는 2024년 7월 5일 기준 전일 대비 4.41% 상승하며 52주 최고 주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JB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3조 원을 넘기게 되었고 코스피 119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1만 6,150원이고 최저 주가는 8,140원입니다. 최고 주가 대비 2%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최저 주가 대비 9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금융지주인 BNK금융지주는 최저 주가 대비 37% 정도 상승하였고 DGB금융지주는 18% 정도 상승한 것을 비교해보면 JB금융지주의 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JB금융지주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JB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목표 CT일 비율은 13%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자본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CT일 비율이 12%를 넘으면 안정적인 주당 배당금 성장에 추가하여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JB금융지주의 배당금 내역을 보면 2020년 다른 금융지주들은 배당 삭감을 보였으나 JB금융지주는 2020년에도 배당금 상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금 상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도 예상치이지만 935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꾸준한 배당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배당 성향을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증권과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주주환원율은 30%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JB금융지주는 지방금융지주 중에서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이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JB금융지주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 JB금융지주의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5%가량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그룹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따른 수익 기반이 확대된 이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6% 증가, 순이익은 1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 자회사의 실적이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핵심 자회사인 은행 부문에서 광주은행의 순이익이 3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북은행도 13%나 상승하며 그룹의 순이익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31%나 증가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손실 흡수 능력 재고를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이내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소폭 하락한 것을 미루어 보아 기업의 체력이 튼튼하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고 2023년에는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소폭 상향시킨 것을 미루어 보아 주주친화적인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제이비 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 순이익은 5%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영업이익이 늘었고 판관비 및 충당금전 200 비용이 줄어들며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여전히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캐피탈 부문은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면서 실적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적인 순이자마지는 소폭 개선되었지만 은행 부문의 순이자마지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을 수 있으니 실적 전망치는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까지의 JB금융지주 실적 전망을 확인해보면 꾸준하게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그룹CT일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주주 환원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JB금융지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과거 3배 수준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4.5배 이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평가가 살짝 높아지기는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JB금융지주의 컨센서스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이후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JB금융지주의 평균 목표 주가는 1만 6,5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4%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매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금융지주 가운데 JB금융이 은행업 평균보다 높은 수익성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어서 ROE 개선에 따른 주가 재평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지주는 은행 부문과 캐피탈 부문의 이익 비중이 절대적인데 일반적으로는 은행 부문의 수익성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JB금융은 전체 이익 중 캐피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층 더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는 1분기에 계열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흔들릴 때도 양호한 실적을 내며 이익 기반이 튼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적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주식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JB금융지주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내용 중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의 민족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면 입장을 하실 수 있고 입장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배당금 자료 같은 것들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